10월의 정성 오늘은 스승님과 함께 나눠먹을 배추김치를 담그려 한다. 속까지 알찬 배추로 김장을 하면 정말 맛있을 것 같다. 음, 달다. 갓 수확한 신선한 배추를 반을 갈라 깨끗이 씻는다. 속까지 골고루 잘 절여질 수 있도록 물과 천일염을 넣어 하루 동안 절여준다. 배추가 푹 절여졌으니 김치소를 만들어 볼까? 김치소의 핵심은 고춧가루. 이렇게 태양빛을 띄어야 품질이 좋은 고춧가루다. 고운 고춧가루에 마늘, 생강, 새우젓, 멸치액젓, 양념풀을 넣는다. 여기에 가른 배까지 넣어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확 살아난다. 부추와 얇게 채 썸무, 그리고 쪽파, 대파를 양념에 버무려주면 매콤달콤 맛있는 김치소 완성! 이제 잘 절여진 배추에 한입 한입 정성스럽게 소를 묻혀낸다. 음 맛있는데? 완성된 김치를 통에 나눠 담아주면 김장 끝! 직접 김장한 김치를 스승님과 이웃들께 나눠드리면 다들 엄청 좋아하시겠지? 김장한 날에는 수육이 빠질 수 없지? 와, 속까지 잘 익었네. 아삭한 김치만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수육에 김치를 얹어서 한입 밥에 김치를 얹어서 한입 먹으면 음, 이 맛에 김장하지 1년 내내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는 김장김치 김장이라는 문화에서 한국인의 지혜와 나눔의 정을 찾을 수 있었다. 다음에 찾게 될 정성은 또 어떤 맛일까? 3일정도 정성은 또 어떤 맛일까? 2회전을 통해